자 진영은 잘생겼다 진영은 방탄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 난 난 난 방탄이 돼요? 미용이는 다 보다 아이키 50이고 아무것도 못하다 엄청하다 뭐 살면서 거짓말 하는 것을 잘 해 본 적이 없어서 살면서 거짓말 해 본 적이 없다 네 가보시죠 자! 이룬씨 살면서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뭐 느낌이 있으니까 없다로 살면서 거짓말한 적이 없다. 뜨니까 진짜로. 투난 사람 아니야. 이거 아프지? 나는 망나니다. 네. 당연히 아니죠. 아닌가요? 아니라고 한 거죠? 망나니가 아니다. 이야. 나의 승전. 망나니. 제발. 망나니와 나. 제발. 잠시만. 잠깐만. 제발. 내 이름은 정대훈이다. 아니다. 네. 아. 난 누군가요? 난 누군가요? 나는 굉장히 순진한 척을 하지만. 나는 변태다. 빨리 빨리. 아니요. 내가 왜 변태야. 아아악. 아아악. 변태 자식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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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변태다. 아. 난 변태다. 네. 변태예요? 저희 팀은 다 변태라서. 나도 변태다. 나도 변태다. 예스. 아. 예스. 떨리네. 리셋을 눌려야 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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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니. 근데 진짜 어이없은 게. 나. 이 언니가 저희 팀에서 제일 완벽하게 먹었거든요. 어. 나 아닌가 봐 얘들아. 과연. 막내의 당돌한 질문은? SM이 싫다. 싫어. 대박. 과연. 액션. 나 오이주는. 가끔 형들이. 부끄러울 때가 있다. 부끄러울 때가 있다. 부끄러울 때가 많지. 뭐 이 자식아. 잠깐만. 잠깐만. 이리 좀 더. 에이. 아이. 아악. 아니. 아악. 아니. 뭐야. 진심이면 안 나와. 진심이면 안 나와. 아악. 아악. 아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냐? 지금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? 상민이 형이 이제 동갑이잖아 반 청소를 깨끗이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오케이 스타트 과연 답답해야지 ESG 자만 볼게요 이거 이거 검증된 거네 이거 아픈 거 아니야? 준비 시작 아 진짜 뭐야 저 바로 올려요 인생이 사람 자체가 뻥 됐어 됐어 너무너무 연애를 해보고 싶다 와 안 사귀고 싶어 와 와 와 와 와 와 활동하는 동안 절대 연애를 하지 않겠다 하하하하 쎄어 쎄어 10년입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1년 했으니까 1년 1년 아 이거 떨려 떨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리더에게 불만이 있다 네 뭐가? 왜? 내 팔참 끼면서 왜? 하하 음 1년이 있어 1년이 있어 1년이 있어 1년이 있어 1년이 있어 안 아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뭐야 얘 지금 안 아팠다고 저한테 잘 아는데요 저한테 잘 아는데요 저 안 아파 지금 네 가식덩어리 가식덩어리다 아니다 이게 울림에 맞다는 거지 우리 형 진동이 오면 나 이렇게 안녕 가식덩어리 아아아아 이렇게 맞았어 형는 가식덩어리네 가식덩어리네 가식덩어리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여자가? 갑니다 남자죠 설마 수선하시나요? 설마 여성이야 여성이야 그럼 누나였어요 제가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되게 좋아 얘 아뇨 얘 어차피 거짓말이 나올거에요 얘 마음은 뭔지 알겠는데 그게 안나올거라는거지 알지 알지 아 맞습니다 인정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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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NEY 준비囉 OK 你覺得主持人很帥對不對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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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태는 타타지로 활동하면서 잘 돌고 싶은 걸그룹이 있다 눌러주세요 아 얘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야 뭐야 내가 왜 그래 김진이 넣어야 돼 거짓말 아 아 알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